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외관 리얼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페루의 쿠스코라는 지역에 와 있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계곡으로 잘 알려진 사그라도 벨리 2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사그라도 벨리는 친체로, 모라이, 오얀, 따이담보, 살리네라스, 피싹 이렇게 5개의 여행지를 구경하는 그런 투어 상품인데 예전에 인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등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투어거든요. 그래서 투어를 신청하게 됐고 지금 시간이 6시 25분인데 6시 30분 부터 7시 사이에 픽업을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엘, 바다치. 일라엘. 커다란 버스, 관광버스 탈 줄 알았는데 콜렉티브 같은 버스를 타네요. 아무튼 이제 출발하니까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쿠스코, 팀스 브롬 키초 네임 코스코. 그는 세계의 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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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의 나라입니다. 쿠스코는 이 그립의 시빌리세션의 capital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친체로라는 마을에 왔고요. 이 마을은 보통 농경이랑 투어리즘으로 먹고 산다고 하네요. 그래서 올라가면 농경, 농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착할까요? 아니요. 도착할까요? 우리는 드디어 구입해서 저희 드디어 구입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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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싹, 오얀따이 땀보, 모라이, 친체로에 들어가는 입장권인데 1일권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이런 기념품들이 많이 있고요. 기념품을 살 때 캐츠하워로 주문을 하면 15%까지는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가이드가 알려졌거든요.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 약간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못 따라 하겠어. 잉카의 후손이 만든 말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다 돌 계단이에요. 왜 잉카 사람들은 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잉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인가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왜 잉카가 중요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족들한테 말하는 일에 대해서는? 짉자와 잉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 그는 거짓말을 사용했지만 기본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퀄, 보다 없었지만 모든 재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저씨는 adobe인데요, 그는 발산 유 China에 대한 지시가 family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지 않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친구들, 여기 있는 진체로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3,800m입니다. 보세요. 앞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빛의 빛이 있습니다. 이 칫솔의 칫솔의 칫솔입니다. 이 칫솔의 16th, 17th century, 이 칫솔의 칫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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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의 칫솔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교회가 16세기 시절에 만들어진 교회라고 하는데, 원래 코로나 시국 이전에는 저기 교회에 가는 게 프로그램의 일부였대요.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여기 로컬피플에게만 개방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안쪽에는 저희가 따로 방문을 하진 않는다고 하고요. 확실히 여기 이쪽 돌담들은 되게 촘촘하네요. 저기 쿨로니 시절에 세워졌다는 성당은 안쪽에 몰딩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되게 각이 딱딱 들어 맞아요. 이 벽돌이. 근데 이제 저는 그 쿨로니 시절에 만들어진 건물과 인카 시절에 만들어진 건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진체로 케체와의 이름은 초케 진차이 초케 진차이 그 이름은 큐마 인카 시절에 인카 시절에 진체로 인카 시절에 가 brick 인카 사회 인카 시절 하나 인카 시절 인카 시절 인카 시절 인카 시절 outer 인카 시절 사회 인카 시절 이 풍경이 침체로의 하이라이트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지금 구름 때문에 저기 산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산까지 나오면 되게 더 멋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제 테라스가 이어져 있는데 이게 약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멋진 뷰라고 합니다. 킬 아스마스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칭체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작물을 짜는지 이런 거를 구경시켜준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에 좀 따로 구경할 수 있는 스페어 타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계속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듣는 그런 투어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아시피. 안녕하세요. 뇌이 다녀sterreich have been told. L 너무 귀여워. 이 색은 파라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색은 닦은 색입니다. 그리고 이 색은 파라사이트입니다. 인세트. 와우. 네, 인컬. 이게 얘를 이렇게 누르면, 죽이면은 분홍색 색깔이 돼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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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들이 다 천연 재료들로 만들어졌다는 게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듣기 전에 패턴을 잘 뭔가 보진 않았는데 뭔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이 촘촘한 걸 직접 수궁회로 만든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모라이에 도착했어요. 재밌어 보이네요. 하하! 모라이는 농경지대 중 하나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계단식 논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각각의 이제 작물의 씨앗을 심고 잘 자라는 고도에 맞춰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저기 아래쪽에 사람이 진짜 실제로 있어요. 농경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석조 건축에 대해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농경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되게 인카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되게 먼 과거잖아요. 15세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먼 옛날인데 뭔가 체계적으로 농경 작업을 거치고 석조 건축을 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우 이렇게 탑바래요. 신기하다. 세컴 설크 같은 모양이 다른 인카 판매라보라토리에 다른 인카 판매라보라토리에 더 있어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연구소라고 하는데 여기 뒤쪽이 보이는 산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에서 바람이 찬 바람이 엄청 이쪽으로 불어와가지고 조금 더 차가운 곳에서 자라는 작물을 재배할 때 여기에서 재배를 했다고 하고요. 쪽이 이제 뒤쪽에 있었던 첫 번째로 봤었던 그 서클은 이제 좀 닫혀있는 원형이다 보니까 저기랑 여기랑은 조금 다른 식물들을 재배했다고 하네요. 뭔가 이쪽에 안데스 산맥이 있어서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모라이입니다. 어머 양떼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살리네라스라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이제 염전이 있는 마을인데 우와 솔트 주는구나 너무 좋은데? 갖고 싶었는데 하하하하 사실 제가 이걸 얻었기 때문에 행복해요. 여기가 소금이 염전이다 보니까 소금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주시네요 소금? 맞다. 아무튼 살리네라스 염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를 해보자면 여기는 예전에 바다였던 땅이 용기를 하면서 이전에 있던 바닷물들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온대요. 근데 그걸 이제 가둬가지고 염전을 만들었고 안에 가둬놓고 소금을 재배, 생산?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산속에 염전이 있다는 게 진짜 묘하게 신기하네요. 투어 신청하기 전부터 가장 기대됐던 장소다 보니까 뭔가 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아주 작은 이제 홀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면은 그게 여기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여기 염전으로 계속 들어간대요. 얘가 이제 이 하나의 염전당 15에서 20cm 정도 되는데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물은 그대로 떠있고 이제 소금이 가라앉으면은 그걸 이제 긁어모아서 소금으로 만드는 이제 그 작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한 500, 600여 개의 그 염전이 있었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이거를 확장하고 싶어가지고 약 5,000개까지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약 5,000개는 그 작은 요런 이제 염전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5기 시즌에는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요기에 있는 소금이랑 모래랑 섞여서 이게 지금 약간 갈색 빛을 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는 이 소금을 수확을 하지 못하고 검기 시즌이 되면 얘가 이제 분리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때 얘를 이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소금이 저기 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와서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안쪽으로는 또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구경을 같은 뷰를 계속 구경하게 되네요. 오케이. 이제 두개인데 그럼 그거네eng만 저희 레스토랑이니 아까보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샐러드랑 밥이랑 가져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인 오얀따이단보에 도착했어요 여기 뒤쪽으로 엄청 커다란 성벽이 보이는데 아마 저기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엄청 큰데 저기 맨 위로 올라가면 태양의 신전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를 찍고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르로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몇 미터에 도착할까요? 200미터에 도착할까요? 200미터에 도착할까요? 2,800미터에 도착할까요? 2,800미터에 도착할까요? 3,000미터에 도착할까요? 2,800미터에 도착ious 이곳에 있는 곳에서 여기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이를 뭐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곳에 있는 곳에서 인카츠을 저항한 곳입니다 이렇게 고طato, 고ط, 노재리, 고clepte, 고icle, 고clepte. 그리고 위치에 있는 곳이 높은 곳에서 그곳에서 식초에 들어오면서 어치서 이곳에 이를 통해서 속도 이곳에서 이곳은 이곳에서 인카가 진짜 커다랗하고 느끼는 게 남기고 간 유적이 굉장히 많네요 멕시코 그쪽 부파 시작해가지고 여기 헤루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문명이었다는 걸 뭔가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은 6개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20, 40, 160개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캐들이 오리안테이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 빛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숨전 뒤쪽 길이거든요. 근데 이쪽 앞에 보면은 돌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길목으로 실제로 이제 그 인카 사람들이 돌을 굴려가지고 일단 도로를 플랫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돌을 밀어가면서 밀고 당겨가면서 올렸고 그 돌을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심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퇴하는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구경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하나에 20, 20톤 정도 되는 이런 돌들을 옮기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시절 근데 사은은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테라스랑 이 마을에 전부 이제 그 농사를 찾고 있대요. 그래서 이쪽에도 원래 이제 이전 농사시럴부터 있었던 테라스도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작물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어우 올라갑니다. 와 와 너야 이게 또 수월을 돌타네 너가 놀래 재미 안됐다 아 아 여기가 꽉친 거? 와 이 뒤에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 것 같은데 도비를 가라고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요새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그 산 바깥으로 이제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돌들이 정말 돌 산 딱 이렇게 아까 없는 것 같아요. 와 드디어 마지막 복덕지인 피싹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또 살짝 살짝 춥네요. 피싹 한번 돌아와 볼게요. 오지게 떴어요. 보이나? 와 와 이 테라스가 같은 시스템을 보입니다. 오지게 떼어 인카소가 위치한 위치에 위치한 위치에 위치한 테라스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피싹도 농경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친체로가 이제 아까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콩이랑 포테이토만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대가 좀 낮다 보니까 어 코인을 생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코인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네 친체로에 가가지고 어 나눔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코인을 생산해서 가지고 가고 친체로에서는 이제 감자를 가지고 와서 서로 물물교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Look In this whole mountain if you see There are many holes Look This is an inca cemetery Un cementerio inca In this whole mountain There are more than 3,000 almost 5,000 tombs Okay This is one of the biggest cemeteries of the Inca's temple But more than 90 and 95% of them were rooted in the thirdly during the colonial temple in the 16th, 17th, 18th century La proxima But Muchos de ellos Más del 90, 95% de ellos Fueron profanados y m icra series bayanos y les e d 북 y y y y y 투어를 하면서 개인 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가지고 되게 빠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벌써 저녁 5시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돌아갈 수가 없어 이 5주의 공간을 보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역사가 기숙무시다 보니까 설명할 것, 들을 것도 많고 경험할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받을 시간이 없으면 마츠북츠를 가기 전에 오얀따이 땅콩까지만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스까지 해서 하루 종일 투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밌는 투어였습니다